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두 번째 섹션입니다. 개발 단계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V모델이라는 개념이에요. V모델은 여기 아래쪽에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V자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V모델이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연결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개발 단계에 따라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각각의 개발 단계에 대한 완성도를 개발자 관점에서는 검증을 하고 사용자 관점에서는 확인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폭포수 모델에서 확장된 형태들 보이고요.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인지 추적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V모델에 나와 있는 테스트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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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볼 거예요. 우선 단위 테스트입니다. 단위 테스트는 코딩이 완료된 직후에 소프트웨어 설계의 최소 단위 모듈이죠. 이 모듈이나 컴포넌트에 초점을 맞춰서 기능 단위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모듈의 기능 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에 존재하는 논리적인 오류를 검출합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테스트를 최우선으로 수행한다. 기능 단위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단위 테스트 수행 방법, 명세 기반 테스트와 구조 기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죠. 목적 및 실행 코드 기반의 블랙박스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소 기능 단위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세 기반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는 편이다. 별로 안 쓰는 편이다 이 뜻이죠. 프로그램 내부 구조 및 복잡도를 검증하는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위 테스트 수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조 기반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블랙박스, 화이트박스를 공부했을 때 화이트박스는 보통 개발 초기에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개발 후기에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화이트박스는 초기, 블랙박스는 후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 테스트는 가장 먼저 하는 초기 테스트이기 때문에 구조 기반 테스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내려갈게요. 통합 테스트. 소프트웨어 각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관련 오류 및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테스트 단계다. 단위 테스트가 끝난 단위 프로그램이 설계 단계에서 제시한 구조와 기능과 동일하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는 단계다. 단위 테스트라고 하면 각각의 모듈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라고 단위 테스트가 판단을 했겠죠.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합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는 단계에서 얘네들 서로 연계를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통합 테스트의 순서. 일단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죠. 보면은 항상 어디서 보던 그 순서일 거예요.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연결해서 통합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시나리오는 간단하게 업무 시나리오예요. 업무 시나리오라는 얘기는 업무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 어떤 순서로 어떤 흐름으로 사용을 할지를 예상을 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통합 테스트 데이터 준비. 데이터를 준비하죠. 설계를 했으니까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분을 추출하여 또는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겠죠.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한다.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는 스크램블링하여 사용한다. 암호화하는 거예요. 통합 테스트 수행 및 결과 확인. 이제 데이터 준비했고 설계도 했으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재현 테스트. 한 달 정도 분량의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해서 기존 시스템과 비교한다고 되어 있어요. 새로 개발한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데이터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테스트 케이스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 후 기대 결과와 비교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네 번째, 결함 등록. 테스트 결과와 기대 예상 결과가 다른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결함을 등록을 하는 거고요. 화면을 캡처해서 함께 등록을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테스트 결과 보고 및 종료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는. 넘어갑니다. 다음은 점증적인 통합 테스트예요. 점증적과 비점증적이 있는데요. 점증적 방식은 개발된 단위 모듈 일부를 먼저 테스트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형식이에요.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비점증적 방식은 모든 모듈을 통합한 다음에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실제 모듈로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장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요. 이미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작은 시스템에만 어울리는 방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증적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상향과 하향이요. 하향식부터 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탑다운이죠. 이렇게. 프로그램의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테스트하는 기법이에요. 깊이 우선 통합법이나 넓이 우선 통합법. 너비 우선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아래 단계로 이동합니다. 깊이 우선 통합법은 종속된 모듈을 우선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보면 이 모듈에서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일단 여기부터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뻗어나가요.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끝났으니까 다시 이리로 넘어가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쭉 먼저 나갈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계속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럼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깊이 우선 통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너비 우선 통합법은 같은 레벨의 모듈을 우선 탐색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일단 이거랑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같은 레벨에 있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또 그 다음에 같은 레벨에 있는 걸 탐색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은 탐색하는 경로가 좀 넓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넓어지니까요. 그래서 너비 우선 통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테스트 초기부터 사용자에게 시스템 구조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대신 단점으로는 상위 모듈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향식 테스트 수행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요 제어 모듈의 하위 모듈은 스톱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톱이 뭔지 오른쪽에 나와 있죠? 테스트를 위한 시험용 모듈이 스톱이에요. 이 스톱은 일단 밑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일단 읽어볼게요. 통합 방식에 따라서 하위 모듈 스톱을 실제 모듈로 교체해가면서 테스트를 하고요. 회기 테스트를 진행하여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오류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살짝 보면 이게 하향식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면 실선과 점선으로 되어 있는 모듈들이 있는데 실선은 이미 테스트가 끝난 상태예요. 점선은 테스트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듈과 이 하위 모듈들이 뭔가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모듈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고 이 모듈의 기능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이 중에 두 가지가 이 상위 모듈과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구현하지 않고 두 가지만, 다섯 가지 대신에 한 가지만 구현을 해서 임시 모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걸 스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만 되시면 돼요. 스톱은 하향식에서 테스트용 모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상향식입니다.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기법이에요. 아래쪽에서 위로 주요 제어 모듈의 상위 모듈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 모듈의 그룹을 클러스터로 결합하여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묶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테스트하고 싶으면 이렇게 묶으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어렵지 않죠? 오른쪽에 나와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수행 절차입니다. 하위 모듈들을 결합해서 클러스터와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상위 모듈에서의 데이터 입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더미 모듈 여기서는 드라이버예요. 위에서는 스톱이었죠? 작성을 합니다. 통합된 클러스터 단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테스트 완료 후 드라이버를 실제 모듈로 대체하고요. 상위 레벨로 올라가서 이 모듈들을 클러스터와 다시 해서 반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이게 한 덩이가 되는 거고요. 이게 대체가 되고 이거 했으면 이것도 하고 이거 둘 다 했으면 이걸 또 다시 클러스터화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묶어서 묶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행 절차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톱과 드라이버의 차이. 상향식은 드라이버, 하향식은 스톱.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시스템 테스트입니다. 자, 시스템 테스트는 뭐냐.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해당 컴퓨터 시스템에 완벽하게 수행되는가를 점검하는 테스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하게 만든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환경적인 장애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구분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비기능적.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앞에서 많이 다뤘죠? 밑에 한 번 더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예시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이해를 위해서 한 번 보죠.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예를 들면 좋아요 업데이트 기능이 있어야 된다. 지출 내역을 출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정말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뭐냐? 성능과 가용성 같은 기능적 요구사항에서 다루지 못한 품질에 관련된 요소를 다룹니다.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무조건 빨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제약사항은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회복, 보완 등의 목적 기반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요게 화이트박스에 해당한다. 뭐 이런 말을 써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테스트라는 개념이 계속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데 테스트라는 게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폭넓게 개념을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 거 볼게요. 위쪽에 페이스북 좋아요와 지출내역 출력에 해당하는 기능적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거를 비기능적과 합친다 그러면 아래쪽과 같아요. 페이스북 좋아요는 0.5초 이내에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발을 할 때 1초 안에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면 안 되고 0.5초 예를 들어서 0.4초 안에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최근 50건 이내에 지출내역만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출내역을 출력할 수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보면 50건까지만 출력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붙죠. 이런 것들을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구분이 되시죠? 다음 이번에는 V모델의 마지막 단계죠. 인수 테스트입니다. 인수 테스트는 인수를 받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프로젝트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겠죠. 인수 테스트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알파는 개발자의 장소에서 회사 내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테스트 기법 사내 테스트란 뜻이죠. 알파 테스트 테스트는 통제된 환경에서 행해지며 여기가 거기죠. 오류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알파 테스트의 특징이고요. 베타 테스트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제한되지 않은 환경, 집에서 란 뜻이에요.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개발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의 테스트 방법이다. 알파는 회사 내에서, 베타는 회사 밖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적혀 있죠. 확인해주세요. 간단하게lovгре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iенные lineyyy